개인적인 사진을 찍을 때 영상으로 촬영하자마자 아아 와우 미저리사이코 예쁘다 진짜 진짜 나 너무 예쁘다 오? 오? 뭐야? 뭐야? 오, 댄스! 오! 진짜 커! 고기 꼭꼭! 아, 큰데? 안녕! 안녕, 얘들아 우리는 니즈야 인사할까 한번? 하나, 둘, 셋, 우리 니즈 안녕하세요, 니즈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 가자, 우리 우리 집에 가야 돼 안녕, 이따 봐 이게 한옥인가? 이거? 응 여기야? 에이, 여기 여기야? 에이, 재밌겠다 아, 진짜? 오! 와, 들어봤다 와! 강아지 있다며 오! 에이? 와! 우와! 우와! 하하하하 진짜! 뭔가 세트장 같아 와! 아, 강아지! 아!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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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기 있어! 우와! 우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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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여기서 밥 만들면 맛있겠다 응! 여기서 다 같이 이렇게 응! 밥을 발머리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들었던 여러분 얘기들 하고 우와! 진짜 한국 드라마에서 좋다! 엔, 드라마에서 머리에 participop GIS가 기다려 주ா! 너무 귀여운데? 저희 촬영해봤는데 처음 봤어 어! 귀여워! крайgue 1. 나머지 여기 좀 있을까? 냄새가 좋은데 약간? 뭔가 진짜 시골에 왔다 느낌? 다 뜯데 옛날에 그런 드라마에 나온.. 맞아 여기서 밥 먹고 얘기하고 강아지 너무 큰데? 맞아! 남자친구! 미미의 남자친구! 남자친구 있어? 어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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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모여봐! 얘들아! 얘들아! 오늘의 할 일일 때! 뭐 해볼까? 오늘의 할 일! 시장에서 바베큐즈로 사오기! 바베큐 파티하기! 같이 펀센스 할기! 아프다니는 뭐야? 어? 오늘은 리큐장이 쉬고 있으니까 들 들 들 들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면 여기서 앉아! 오케이 저 앉아서 얘기해볼까? 앉아서 해볼까요?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뭐가 하고 싶은 사람 있어? 난 있어! 있어? 나 희미랑 까미 산책 시키고 싶어? 그 관계가 어떤지 보고 싶거든? 나도 산책 갈게! 그러면 리오랑 미나 산책하고 점심 식사 만들기 하고 싶어? 오 오케이! 나 잠 보러 가고 싶어! 나도 시장 가고 싶어! 그럼 시장 가고 싶어! 그럼 시장 가고 싶어! 드릴 때 갈까? 꾸미고 싶은 사람! 꾸미기 두 명이랑 요리 한 명! 요리 한 명! 요리 한 명! 요리 한 명! 아 근데 마야가 있어서... 나 요리할게! 오! 같이 할까? 맞아! 좀 걱정되는데... 아 마야가 요즘... 꿈빨 만들 수 있지! 맞아 맞아 맞아! 나 잘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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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야카랑 미희가 시장 가서 산책 가기가 리오랑 미나! 점심 만들기가 나랑 마야가고! 꾸미기가 리마랑 마코! 오케이! 끝나면 바로 도와줄게! 오케이! 그러면 가볼까? 그럼 이따가 다시 만나자!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언니! 진짜... 이따 봐! 오랜만에 산책 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가자 우리! 우리 진짜 천천히 가자! 아니 우리 이거 너무 웃겨! 그 같은 거 돌아와... 맞아! 자세가... 난 집에 있는 강아지... 강아지도 많이 뛰어가는 스타일인데 이 친구들은 진짜... 힘 완전 세다! 이렇게나 하고 싶지 않거든! 저는 천천히 가라고 해야 돼!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걸자 우리! 이렇게 쉽지 않은 산책 처음이야! 난 어렸을 때 너 큰 강아지를 귀여웠는데 이렇게까지 힘이 안 쎘던 거 같아! 아니 내 모습이 너무 어색할 거 같아! 우리 혼자 있어! 아니 까미 그렇게 하면 숨이 못 쉬어! 근데 미미가 조금 천연해졌어! 어! 처음!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얘 똥 사고 있어! 오 마이 갓! 왜 앉아? 왜 앉아? 왜 좀 많이... 잠깐만! 잠시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잰크림을 좀 할 수 있어? 내가 좀 앉아 앉아! 시작! 앉고 가자! 그렇지? 응! 좀 힘들지? 한번 앉고 가자! 까미야! 멈춰! 앉아! 앉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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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오! 고객님! 잘한다! 앉아! 하나! 두! 셋!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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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그럼 앉아야지! 그런 거 안 하는구나! 괜찮아! 안 해도 돼! 자연에서 자연이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힘든 강맞이 산책 처음이에요! 그러세요? 우와! 귀여워! 귀엽다! 저희는 지금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밤에 바비큐 해 먹을 건데 그 재료를 일단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지? 음... 뭐가 있지?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마트 있어! 아! 그러네! 마트 가볼까? 아! 마트! 마트 가요! 마트에서! 댄스할 수 있지 않나? 슈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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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볼까? 응! 어...이런 칠도 TO KHA Kellogg 우와..라면도 있고 근데 우리 3잔 사야되잖아 밥있게 한다면 3잔! 아...여기 있네? 아! 이거 사면 되겠다! 음, 으음! 오예스 가짜 사도 되겠지? 오예스? 오예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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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마는 사람 있어? 몰라, 나 먹어본 적 없어 진짜? 이거 아니면 이거 먹어줘까 오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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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고기를 사고 멤버들 좋아하는 새우 사고 그리고 야채도 사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헛떡이라고 써있었던 데 가서 진짜 헛떡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사고 먹자 오케이 멤버들 뭐 하고 있으려나 그럼 시작해볼까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지? 니쥬댁인가? 니쥬댁 니쥬댁 우리 이거 많이 있어 이것도 있고 이거 얇은 거랑 이거 두꺼운 거랑 이런 것도 있어 여기에 달면 예쁘겠다 이렇게 리본으로? 그러면 먼저 쓰는 것부터 하자 그럼 리마는 완전히 잘 보이는 니쥬댁 들어갈 때? 어서오세요 그런 느낌으로 어서오세요 느낌으로 어서오세요 느낌으로 하고 그러면 나는 약간 좀 큰 걸로 할게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 어.. 고민된다 오 뭔가 나무에 직접 쓰는 게 처음이야 그러니까 넌 약간 종이 종이보다 좋아하는 뭔가 좀 쉽게 그릴 수 있 응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근데 진짜 진짜 한국 드라마 같아 항상 보고 있었던 언니가 항상 이 책상도 뭔가 이 책상 진짜 느낌이 있어 진짜 느낌이 있어 진짜 좋아 여기에 밥상 이렇게 밥이 반찬 많이 있고 밥이랑 와 진짜 너무 좋다 근데 나 진짜 지금 너무 배가 고파 배에서 소리가 나요 요리팀 빨리 뭐 만들고 있는 거지? 그니까 오케이 이제 우리 둘이서 요리 열심히 해볼까? 아니 너 해보자 일단 머리 묶어 일단 머리 묶고 일단 머리 묶고 잠시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해볼게요 마야랑 일단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이거 가져갈까? 응 좋아 일단 그거 가져가서 탓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너무 많이 있는데 마야가 파이팅 내가 열심히 요리해볼게 진짜 무리 오면 나 몰라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면 저는 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존을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양이 언니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 여기요 어미 안되는데 마시는 향이 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맛있겠지? 맛있겠지? 안돼 해볼게요 일단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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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다가 좀 해볼게요 오호 한 여덟 명이 있으니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많이 할게요 뭔가 뭔가에서 하는 느낌 마야 마야 잘하고 있어 응 진짜 맛있겠다 진짜? 먹고 싶어 할 수 있을까? 뭔가 자 하나 둘 셋 오 오 조금 실패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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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멤버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고 약간 응?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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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둘이서 열심히 하자 아니면 마코 언니한테 물어볼까? 안되겠다 안될 것 같은데 마코 언니 만쩔 마코 언니 뭐 freeze 만쩔 예 justice 너무 매일 탁 다 빠질 수 있냐고 생 먹을 수 있냐고 탁 토리 무리 무리 야아! 언니도 무리해 나 여기 마야가 있어서 한다고 했잖아 근데 혼자서 마야보다 어려운 거 하고 있었어 그.. 그쵸? 아 근데 저는.. 나 진짜 맛있겠다 너 한 번 해볼래? 응 그러면 마유가 이거 하고 있는 동안 나 딱 한 번 가볼게 그냥 그 사이즈로 만들면 돼 응 오케이 나 파이팅 해볼게 아! 할 수 있을까? 에이겠소? 한 번 해볼게 같이 가? 수고! 마지 아리가또 야 못할 거 같아 진짜로 마이크 빨리 해 못 찾다 만질 잖은 언니인데 새우도 진짜 많아요 마코 응? 누가 뭔가 말했지? 마코라고 했잖아 누나도 틀렸어 아.. 너무 좋아 리듬 마이팅했어 네 사이언이 잘생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